대전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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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노래를 듣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대전입니다 지금 혹시 어떤 노래 듣고 계신지 예전 노래예요 코넌 블런드의 왓츠 코넌 블런드의 왓츠 예전 노래 예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가수다 나는 가수다 어떤 노래 듣고 계세요 더원의 썸데이 더원의 썸데이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어떤 노래 듣고 계세요 라디오 노래 어떤 라디오 듣고 계세요 인백천 인백천 라디오요 안녕하세요 7월 9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인백천 라디오 인백천 라디오 인백천 라디오 인백천 라디오 인백천 라디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노래 듣고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떤 노래 듣고 계신가요 톡앤톱이요 톡앤톱 프로미스나인인가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어떤 노래 듣고 계신지 저 지금 애쉬아일랜드 비커스 에쉬아일랜드 비커우즈 예 고맙습니다 혹시 업로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촬영 가능하실까요 지금 어떤 노래 듣고 계신지 네 지금 볼빨간사춘기 여행이요 볼빨간사춘기 여행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노래 듣고 계세요 지금 듣고 계신 노래 을이요 을 네 은 혹시 가수인가요 제목인가요 제목이요 가수는 누구 노래예요 별이요 별의 을이예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어떤 노래 듣고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 어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휴 죄송합니다 노래 듣고 계세요 네 혹시 어떤 노래 듣고 계신가요 내 마음 들리나요 내 마음 들리나요 네 누구 노래예요 에픽하이 에픽하이요 네 고맙습니다 저 서동현의 낭만교환곡 듣고 있어요 저 서동현의 낭만교환곡 듣고 있어요 낭만교환곡이요 네 고맙습니다 어떤 노래 듣고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저 팝 듣고 있어요 팝송 어떤 노래 듣고 있어요 아니 아니요 그 나연 노래입니다 아 나연의 팝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노래 듣고 계세요 헤이지의 널 너무 모르고요 네네네 예 고맙습니다 널 너무 모르고 네 맘도 모르고 혹시 어떤 노래 듣고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 그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원필이요 네 데이식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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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지금 어떤 노래 듣고 계세요 고메사이퍼 3기 어떤 사이퍼요? 고메사이퍼 3기 프리터 용나르 피지니스킵 노래요 이세돌 사이퍼요 고메사이퍼 3기 왁튜브는 아는데 고메사이퍼 거기에서 부른 노래에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질어질하네 차라리 저런 컨텐츠에 더 재밌게 보셨어요